오늘 밤이 어제보다 더워 딴 사람은 몰라도 네가 잠들린 없어 그 머릿속에 지금 누가 있어 그게 나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 하루가 끝나게 됐죠 우연히 내 얼굴이 떠오른다거나 난 더 아닌 이유로 갑자기 내가 궁금할 수도 있지 예를 들게 들어 봐봐 방에 묶이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 잠도 열 수 없다면 Do you think of me? 해가 너무 빨리 자 너는 잠들 수 없어 지금 누가 생각나 Do you think of me? Do you think of me? 그 머릿속에 뭐가 그리 먼지 빛이 꼭 들어가도 앉을 데도 없던데 오늘 밤이 유난히도 더워서 나는 어제보다 더 네가 생각났던데 어쩌다 마주쳤을 때 내 얼굴이 불쌍하게 보였다던가 걱정 없었더라도 걱정 없었더라도 한 번은 내가 걱정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지금 나도 방에 묶이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 지금부터 열 수 없다니 Do you think of me? 널 생각하다가 잠을 놓쳐버렸어 지금 누가 생각나 Do you think of me? 아침부터 맘까지 머릿속 가득한 목소리 그 얼굴이 네댓은 너처럼 네 마음을 내 맘처럼 만들 수 없는걸 아는 애 졸라 본래처럼 봐봐 너는 잠들 수 없고 아직 못 웃기가 있어 내가 잡을 수 있다면 Do you think of me? 나는 할 것도 없고 밤은 길고 외로워 지금 누가 살 거나 Do you think of m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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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